코이카 채용 문 활짝 상반기 신입 공채 시작 코이카 2024년 상반기 신입 직원 39명 모집 채용 규모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27일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개최 코이카 공식 유튜브 통해 실시간 중계 예정 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김수빈 사모국 인턴 기자 코이카 코이카 한국국제연력단 가 2024년 상반기 신입 직원 39명을 공개 모집한다 코이카는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인류 공연과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신입 직원을 20일부터 공개 채용한다 전년 대비 일반직 신입 채용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으며 사회형 평적 신입 채용 규모도 3배 확대됐다 채용원서는 3월 20일부터 4월 4일 오후 3시까지 코이카 채용 홈페이지 HTTPS 코이카 리크루틀랩.c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일반직 신입 33명 일반직 사회 형평적 신입 6명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포용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반직 신입 5급 33명 가운데 15명은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보은 5급 3명 고졸 6급 3명을 일반직 사회형 평적 신입으로 선발한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며 필기 전형은 5월 4일 실시된다 코이카는 구직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판교타운홀코사이어티 홀비에서 개최한다 참여 희망자는 21일 오후 6시까지 별도 설문조사 양식 HTTPS 모폼.com QCOW7Square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채용 설명회에서는 채용 전형과 인재상 전년도 채용과의 차이점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계획이며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코이카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 어피셜 코이커를 통한 현장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이카 홈페이지 www.coi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커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어퍼레이션 에이전시 코이카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해 1991년에 설립됐으며 국별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 글로벌 연수, 국제기구협력, 민관협력 사업,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재난복구 지원 긴급구호 등 국제질병 퇴치기금 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 www.coicoico.go.kr 사이즈 코이커 밑줄 키아 인덱스 2 f1